성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몹시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절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물주니 하나님의 은혜에 sistema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